안녕하세요 오늘은 엘시티의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볼 건데 오늘이 또 이게 쉬는 날이라서 불이 다 꺼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겉핥기 식으로 한번 싹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어이 뭐 불이 다 꺼져 있네 미니 도서관 오늘 휴일이라도 꺼져 준거 같은데요? 코인세탁실 아우 너무 어둡다 실버룸이면 노인정 인가 여기 7층입니다 7층에 있는 커뮤니티 여긴 뭐하는 공간이죠? 운동하는 덴가? 그냥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놀이터 공개공지 공개공지 이거 LCT 측에서 기증을 했다던데 아 역시 돈 많아 파트는 다르네요 이런거 지을 때는 저런거를 해줘야 해요 공개공지를? 야 여러분 이게 이게 lct 입니다 커뮤니티도 어마어마하네요 아까 오늘 휴일이라서 불이 다 꺼져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 찍었는데 다음번에 한 번 또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찍어 보겠습니다 야 이게 그 유명한 워터파크 아 아 아 요 수영장입니까 이야 무리한 무리 없는 수영장 어 풀이 없는 수영장 다이빙 하고 싶네 그냥 아 레지던스 수영장은 저렇게 그 비치베드가 다 있네요 저기는 아 오늘 쉬는 날이야 이 수영장에서 딱 하면 바다가 바로 보이겠네 이렇게 사진찍어 달라 하겠네 딱 보니까 인피니티풀 인피니티풀 요기 끝인가요 아까 뭐 카페도 있다고 한거 같은데 사우나도 있네요 근데 일단 들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탕이네요 네 여기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 여기 카페입니까 지금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아쉽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 싶은데 어 여탕이네요 어이구 그쪽은 이제 비동 비동 아 알겠습니다 일단 커뮤니티가 아직 제대로 오픈이 안되어 있어서 그냥 살짝 거탈기 식으로 훑어만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면 관리비가 얼마정도 나온다구요 평당 한 15,000원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15,000원 원래 만원 전부 다 예상했었는데 아 근데 15,000원은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모텔을 좀 아 이게 지금 그거네요 커뮤니티 시설들이네요 게스트하우스는 뭐지 이제 연회장도 있고 하는데 이제 뭐 손님분들 오시거나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손님들 초대하는 집으로 또 전기도 하고요 아아 게스트하우스나 연회장 한번 빌려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저 계단은 뭡니까 비싸보이는 계단이 있는데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 아 똑같죠 그냥 위로 올라가도 놀이터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겉핥기식으로만 봤습니다 여러분 골프장을 보고싶은데 골프장 안보이네요 어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데 네 오늘 휴일이라서 요일이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모모사이에स정삽 음